야.. 우리는 김도를 사랑해 우리는 글도를 사랑해 우리는 소 çO판다의 수류탄 발사하기 어떻게 생각해 야 이게 그 좋아보이는데 소빸다 소환 태그 타고다니는 애야? 어 이게뭐야 어어! 왜 딜이 안들어가? 상성인가지? 아 뭔데 이거 아 이 레벨이 낮구나 아 일단 좀 키워야겠다 어디서 쏘는거야 대체 지금부터 펠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현시감부로 모든 펠은 죽대적인 존재로 간주한다 잘 데려갈라고 우단히 애를 써서 이렇게 내가 한땀한땀 이렇게 데려갈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그냥 헤엑 개치X을 하고 그냥 아휴 진짜 슬프다 슬퍼 다 죽여 다 죽여 눈에 보이는거 다 그냥 없애버려 그냥 무사 암컷이냐구요? 아 무사가 암컷이고 아까 그 그 마법사 개가 수컷일걸? 오히려 좋아? 오히려 좋아 즉석 핸드건 아 뭔가 이건 만들어야 할거 같긴 한데 이거 펠기름 있어야되네 펠기름 상인이 팔던가? 도축하면 되잖아 아니 모든 해결방법이 도축이야? 어? 도축말고는 뭐 생각나는게 없니? 얘는 안파는데 어디있는 상인이 팔아요 펠기름? 화산에 상인이 있어요 화산이 이쪽인가? 두번 연속 죽으면 템 날아가나요? 아 날아가진 않을걸요? 그 주머니가 남아있을걸? 뭐야 고온? 아 뭐야 뭐야 아 이거 내열장비 있어야되나보네 일단 내열장비를 만들자 내열갑옷 아 좀 힐 좀 빠방하게 해주는 애 없나? 얘말고? 아 불무사 세긴 한데 그래도 그래도 캡티메이지가 뭔가 더 탑이다 올라가보자 글라이딩도 같이 있어? 그래? 랩 랩 아 그래도 이거 이거라도 만들 포인트랑 재료가 있어서 다행이다 어 이거마저 없었다면 굉장히 굉장히 좀 아 좀 힘들었을텐데 영원한 불꽃의 동지의 탑 영원한 불꽃의 동지의 탑 뭐야 조주의 나을 것 같은 녀석이 악셀과 오르세 세르크 어 베베리 메시지 어 아 지금 오는 데가 아닌갑다 아니 지금 체력이 13만인데 딜 30, 40씩 들어가는데 어 일단 지금은 아닌 듯 안되는걸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되는걸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제는 후회해도 어쩔수 없어요 아이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운이 없지 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아 쟤네 뭐하냐 뭐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 뭐야 뭐야 뭐 어떻게 아 쟤 이껏 해야 하나 주는 캔디쉽 잡았다가 도착해서 함께 둘이 도우시지 마시고 한 번에 내게 주는 헤롤롱 잡으세요 헤롤롱 어딨어요 걔 주소가 어디야 어 주소지 주소지 얼른 아 얘가 헤롤롱인가 아 얘구나 아 지금 잡고 있는 애구나 아 바본가 거기 당신 왜 체력이 없죠 어 나이스 헤비 머신건 헤비 머신건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둔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둣 톡톡톡톡톡 초크 더미네이티드 저기 타워가 보이네요 제 목표는 비밀만한 타워 앞에 진을 치는 겁니다. 어때요? 괜찮은 생각이죠? 일단 견적서를 띄워보자. 펠 애호단체의 턴. 어? 어? 왜 풀타입이야? 흐허 허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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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5? 뭐야! 허저비야! 오케이. 이거 한 번에 잡을만하다. 근데 나 지금 장비를 안 가져왔지. 그치? 허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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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냥 잡자. 내 볼만해. 1 2 3 4 4 1 오! 아 지리 아아 야 지금 스펙으로 안 된다. 지금 레벨이 전부가 아니다. 이게. 이게 표면적인 레벨이 전부가 아니야. 터부터 잡자. 야 아까 거기 어디지? 광석. 졸라 뭉쳐있던 데 있잖아. 거기 어디였지? 허허 뭐야 이게. 허허허 씨. 허허허허 허허허허 어 아 이게 그 명당이 거기 여기구나. 어. 여기가 그 명당이구나. 258 366 철광 9개 있어요. 미친. 오! 미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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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뭔가 괜찮아요. 뭔가 괜찮습니다. 예. 뭔가 저. 뭔가 맘에 들어요. 오. 아 일단. 그 좌표가 525인게 맘에 들어.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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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. 오. 하이. 하나 짓. 마지막 기초. 에이. 에이. 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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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이아아. 남편께로 인기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는데 남편께로 인기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 아이 근데 님들 저거 좀 이상해 저 건축 시스템 아 진짜 좀 이상함 빨리 지워 빨리 지워 빨리 지워 서둘러 아이 뭘 자고 있어 비켜 먹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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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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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와 좋아? 좋지 여기가 너희들의 새로운 터전이다 즐겁지? 어 다들 즐겁지? 평소처럼 건강해 보인다 야 여기는 이제 제대로 된 저의 이제 스위트홈이 될 거예요 물론 여기는 이제 작업 여기 현장이고 집주인은 이제 현장이 아니라 저 이제 저 천상계 저 위에 아 저 위에서 이제 저는 생활을 할 거고 진짜 못 먹는 게 다 converges quem 바로 넌 자 그녀누 그녀누 그 우 그리고 그녀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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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그녀누 그녀누 집안에 이거 설치한 이유는 뭔가요? 어... 왜일까요? 우리는 김도를 사랑해오리는 김도를 사랑해오리는 김도를 사랑해오리는 김도를 사랑해오리는 좀 더 모셔와야 되는데? 지금 너무 부족한데? 좀 더... 좀 더 모셔야될 것 같아 뭐야? 이거 어떡하지? 아 펠 레호단체에서 지금 온 거야? 아 내가 지금 페란... 페를 학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? 그놈들이? 아 지금 구하러 온 거야? 하지만 너무 늦었어 지금 이미 너희들이 찾는 펠들은 다 옮겨버렸는걸? 마을 근처에 이상한 도인이 이사 온 후로 마을 사람들이 한 명씩 사라지고 있다 어? 이상하다 다 어디갔지? 다 어디갔지? 이상하네 주민들이 없네? 어디갔을까? 자 이제 어디론가 또 가볼까? 가기 전에 여기를 좀 손을 좀 더 보고 싶은데 안에 사람들 다 여자냐고요? 네 여기 몇 명까지 들어가요? 이만큼 들어간단 얘기지 이거 다 채우면 되는 거야? 이 게임이... 이거 다 채우면 이제 엔딩인가? 어... 이게 뭔 집이야 이게 이게 집이 아닌데 저거? 이거... 이거 좀... 이거 좀... 좀 그렇다 이거 좀 응 무슨거래? 이스팀 하시면... 합체! 내가 나간다 다들 나올 필요 없어 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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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라 인간한데 으아악 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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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앗 기관총 뿜... 뿜... 아 무슨 GTL 했어 지금 게임이 아 처음에는 이런 게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자 랩업하러 가볼까 뿜에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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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임 뿜에임 뿜에임 20 Sight 아이야 안 잡혀 바로 두두두두 나와바 나와바 나와 나와 어이 몽둥이로 맞는거야 나오면 어? 그래 아 저기있다 뿜! 뿜! 빰 빰 빰 빰 빰 빠 börjar 빰 빰 빰빰 빰 빰 빰 빰 x3 빠밤 마지막 기회야 마지막 기회야 마지막 기회야 마지막 어? 이 총 총이 그 아 진짜 찐막 찐막기회야 찐막기회 내 기회를 줄거야 내가 너한테 내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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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새끼야 내려와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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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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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메가스피언데 왜 안돼? 어? 너무 쎈인가? 어? 아 매번 신세 지고 있습니다 얘들아 새친구가 왔어 잘 지내 정말 대단하십니다 잠깐만 어어 자자 일단 자자 좋은 아침 그래그래그래 제작해 아 이거 만들라고 아니 좀 인원 분산을 시켜 좀 어?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작업을 하지 말란 말이야 발화기관도 좀 사야겠다 아 여기 상인을 납치 오자 못참아 이제 더이상 상인한테 이제 왔다갔다 하고 싶지 않아 몇 레벨이지? 30레벨 아 세네? 0.4%? 0.4%? 메가스피어로 0.5% 0.4%면은 아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아 말이 안 돼 저거는 아 아 아 아 아 진짜 감기 인간 포로라니 포로가 아닌데요 저와 함께 이제 행복한 생활을 영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포로라니요 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